수라목. 수라목 매출이 기가... 해리님! 얼른 매장으로 좀 나와보세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그게 김치아 의원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. 김치아 의원이 우리 매장이요? 지금 사장님도 안 계시고 조 대리님이 얼른 좀 와보세요. 알겠어요. 저 이것만 저장하고 금방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저 수산물. 원산지를 꼭 확인하라고. 저런 데서 길이가 나오는 거야. 안녕하십니까, 의원님. 봉황시 발전을 위해 불철제하 힘쓰시는 의원님께서 저희 마트를 친히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. 저는 천리마 마트 첨장 문석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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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첨장 문석구입니다. 노을 간신한가 view입니다. 그리고 저희 마트 첨장 문석구입니다. 끝! 끝! 점점. 리스펙. 전설 로마트 토트 그랜저를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. 이게 꿈이야 생시야. 저거 엄청난 고수들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. 우리 존재장님.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? 은석구. 요즘 젊은 사람 중에도 그랜저를 하는 친구가 있구만. 예의가 뭔지 아는 친구야. 감사합니다. 사실 아까 마트에 오자마자 의전이 형편없어 기분이 팍 상했는데. 자네 덕분에 마음이 좀 풀리네. 죄송합니다 의원님. 미리 오실 줄 알았으면. 입구 쪽에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준비했을 텐데. 어머. 세상에. 여기 정장 아부 떠는 것 좀 봐.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다. 저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나가는 거 아니야. 다들 앞에서는 쓴살이 못하고 살살 기니까. 음. 진짜 싫다 싫어. 어이 참장. 내가 목이 마른데. 시원한 거 좀 없나? 시원한 거 얼른 데려가겠습니다. 시원한 거. 시원한 거. 시원한 거. 시원한 거. 시원한 거 restroom. 이 배추 입은 뭐야? 급하게 드시다 체할 수도 있으니까. 배춧입을. 불어서 천천히 드시라고. 야, 우리 점장님이 아첨꾼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네. 풍자 쩌네요. 물에 배춧잎을 띄워서 돈 좀 살살 먹으라는 거잖아요. 아, 고맙네. 가지. 의원님, 들어가십시오. 와, 멋있어. 와, 멋있어. 와, 멋있어. 아니, 어떻게 됐어요? 와, 신선식품 코너에 배춧잎 한 장이 딱. 와, 이야. 아, 진짜 멋졌어. 와, 멋진다. 아, 멋진다. 진짜 멋졌어. 오, 멋진다. 사장님이 오늘도 늦으시네. 아, 늦게 출근하실 때마다 꼭 무슨 일이 생겼는데. 오늘도 설마...